안녕하세요 공수목초연재입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시험 장소라든지 아니면 뭐 idp 영국문화원 이런 거라든지 기본적인 간단한 그런 거 얘기를 좀 할게요. 근데 이런 거를 모르신 분들이 가끔 있어 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하는 거니까 검색하시면 벌써 ilh 공시 사이트가 먼저 안 나오고요. 구글도 요새 이러네요. 광고에 쭉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영국문화원에 나왔죠.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ilh는 영국문화원하고 idp에서 둘 중에 하나를 볼 수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에서 주관사가 두 개에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주관사를 두 개로 하는 거야. 그래서 시험을 두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저는 영국문화원을 좋아하니까 영국문화원 사이트로 약간 가서 볼게요. 그래서 여기 팝업이 이렇게 나오고 시험 공지가 있고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이거에서 usb 증정이벤트 이렇게 되는데 뭐 이런 건 뭔지 모르겠고 그래서 일반 시험 접수 컴퓨터 시험 접수 해가지고 이렇게 됐고 UKVI가 뭐냐면요. 여기 보면은 UKVI가 UKVisa as an Immigration에서 영국에서만 쓰는 거에요. 영국 대학교에서 보통 써요. 영국 대학교 혹은 대학원에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중국 애들이 하도 이렇게 막 펜에다가 카메라 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서 막 베끼고 막 부정 행위를 많이 하니까 또 숫자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찍어요. 시험 보는 거를. 그래서 그 시험 보는 걸 찍는 거를 제출해 주는 그런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비싸요. 그래가지고 좀 더 비싼데 이거를 안 하면은 대학교 지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대학교들은 UKVI 시험을 무조건 요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집 요구한 거 보실 때 그거를 확인하셔가지고 시험을 보시면 돼요. UKVI를 봐야 되는데 UKVI가 없는 시험 그냥 일반 컴퓨터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은 인정이 안된다. 점수가 나와도 알겠죠? 좀 치사고 더럽지만 그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접수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ERP 어학원이랑 EDM 어학원에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쪽 학원하고는 이 주관사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냥 시험을 보는 대리 장소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헷갈리시는 게 이런 학원들에서 뭔가 시험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주관사 딱 두 개 있어요. IDP 그 다음에 영웅문학원 두 가지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둘이 각도 똑같고 시험은 똑같은데 약간 점수 그런 게 약간 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어쨌거나 근데 저는 영웅문학원을 좋아한다. 무슨 말인지 알죠? 저는 영웅문학원을 좋아해요. 알았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위에 A 같은 경우는 아카데믹으로 써져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제널 트레이닝은 GT라고 써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리뷰는 뭐예요? 컴퓨터로 볼 수 있는 거 말하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다 컴퓨터가 돼 있어서 이건 컴퓨터용이니까. 그죠? 근데 이제 페이퍼 같은 경우는 일반 IELTS 같은 경우는 페이퍼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피셔가 없으니까 다 뭐예요? 페이퍼죠. 페이퍼. 그래서 종이로 시험 보는 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시험 기본적인 얘기하자면은 리스닝, 리딩, 라이팅 해서 각 한 시간이고요. 리스닝 사신문제, 리딩 사신문제, 라이팅 한 시간에서 태스크1, 태스크2 해가지고 두 개를 쓰는 건데 그래서 총 세 시간을 봐요. 연달아서 중간에 뭐 이것저것 전환하고 설명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한 3시간 10분은 3시간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스피킹 같은 경우는 스피킹을 미리 등록을 해서 내가 시간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먼저 예약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시간을 좀 약간 오전 시험인 경우에 아침에 시험을 보고요. 3시간을. 그래서 9시부터 12시 한 15분까지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1시부터인가 시험 시작이 될 거예요. 스피킹이. 근데 예약을 내가 4시 40분 이렇게 했잖아요. 늦게. 그러면 이제 좀 많이 기다리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등록하실 때 시험 시간은 웬만하면 좀 약간 타이트하게 해서 빨리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맞죠? 나는 좀 공부를 더 하거나 커피숍에 있다가 갈 거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요새는 시험이 되게 많아가지고 옛날 같은 경우는 시험을 하루에 다 봤기 때문에 내가 시험 시간을 고를 수가 없어서 스피킹을. 스피킹은 대기 탔어요. 대기. 그래서 시험 끝나면은 그냥 대기 타가지고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페이퍼를 제가 본 지 오래돼가지고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스피킹 시간을 골라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서 딱 한 10분 전에 가만히 가 있으면은 시험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오전에 보든 오후에 보든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컴퓨터 시험은 결과가 3에서 5일으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봤으면은 목요일날 나오는 경우도 있고 금요일날 나오는 경우도 있고 토요일날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빨리 나온다. 근데 페이퍼를 보는 경우에는 13일 걸려요.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봤으면은 토요일날 봤으면은 목요일날 이렇게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토요일날 나오면 목요일날 나오나? 토요일날 보면? 아마 그럴 거예요. 네. 페이퍼는 아무튼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페이퍼는 결과가 되게 늦게 나온다. 알겠죠? 그래서 마일즈 가격이랑 뭐 그런 기본적인 것들에서 얘기해 봤는데 뭐 이건 되게 별거 없는 내용이죠. 그죠? 근데 가끔가다 별거 없는 내용도 있어야죠. 어떻게 항상 내용이 다 되게 좋고 막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그리고 솔직히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 약간 조금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막 찾아가지고 막 이것저것 있고 뭐 환불 취소도 있고 제재 발용도 있고 막 그런데 이런 것도 나중에 얘기할 건데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막 유저 프렌리하지가 않다 사실은 근데 그래도 영웅문화원하고 IDP 둘 중에 하나여서 잘 찾아가지고 접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